안녕하세요! 오늘 왕손 챌린지를 해볼 거예요. 왕손 챌린지? 우리 예전에 작은손 챌린지 했었잖아. 근데 소리가 왜 이렇게 울려? 그게? 그래서 첫 번째 연기는 음료수 따기야. 음료수 따기? 저번에 1라운드가 음료수 따기였잖아. 하아.. 자 그러면.. 구독자 눌러주세요? 네, 이쪽 좋아요 맞아? 어느 쪽이 좋아요야? 진짜 좋아요 맞아! 너!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? 어 알았어 알았어. 그리고 1등 한 사람은 안팎에 유리한 찬스권을 줄 거야 알겠지? 오 오케이! 자 준비 시작! 어 뭐야! 어 아파! 어 내 콜라! 어 됐다 됐다 됐다! 저 이거 따기 싫은데요? 따면 폭발할 것 같은데? 아니 좀 치워봐! 야 이거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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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근데 나 무서워 아까 떨어졌잖아. 어? 잘해봐. 아 더러워. 어? 아빠 꼴찌. 아빠 꼴찌. 내가 꼴등이야? 어. 어 아빠 꼴등이야. 괜찮아 꼴등이라고 벌칙 같은 거 없어 아빠. 아니 음료수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마셔야 돼? 어 마셔야 돼? 뭐지 이 버섯도리스키? 와 이걸 마신다고? 와 이걸 마신다고 그만 마셔. 그 목 안 따갑니? 어 다 마셨어? 응. 근데 다 마셔도 없는데 뭐. 근데 이거 다 마시기 아니었잖아. 자 두 번째 경기는 엄마가 이겼습니다. 좋아. 그럼 바로 2라운드. 2라운드. 자 2라운드는 복싱입니다. 어? 복싱? 자 여기 선이 보이지? 어. 선 밖으로 나가는 거야. 아 이 선 밖으로? 어. 그러니까 막 펀치해서 밀면 되는 거야. 아 오케이 이해했어. 자 엄마가 이겼지? 어. 그러면 엄마가 원하는 상대로 골라. 어 무서워. 어? 나? 나? 잠깐만. 잠깐만. 나 그럼 아빠랑 해? 어. 잠깐만. 너 왜 좋아해? 아빠 그래 만만하니? 어. 좋아 그래. 엄마 잠깐 뽑고 찍어줘 일단. 야. 아빠 언제 하고 싶은 거야? 원희 형. 그러니까 원희가 도발했어 지금. 포카리 스웨. 아빠. 어? 나 광고 아니야. 광고 왔다. 라운드 1. 하하 지금 내한테 도발했다고?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. 아아 잠깐만 잠깐만. 아니. 잠깐만 시작 안 했잖아. 시작 안 했잖아. 3. 2. 1. 스타트. 빨리. 오 안 보여. 오 안 보여. 오 안 보여. 오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. 이건 권투 맞아? 권투 맞아? 아아 잠깐만. 잠깐 내 걸로? 내 글러브에 내가 맞았어. 아 잠깐. 어? 아빠 지금 땀을 때린 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. 아니 아니 아니. 잠깐만. 잠깐만. 아니 이건 아니잖아. 뭐야?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. 아하. 아하. 날 때리는 거야? 날 때려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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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 걸로 보여. 내가 맞았어. 봐봐. 원희야 때려봐. 나 방어를 하고 있는데. 짠. 아하. 아빠 장외패, 원희 상! 아빠 전내 원희한테 내가 차마 딸을 못 때리겠더라 그치? 그래서 내가 아빠 만만한 거다 아 그래서 원희를... 어어 근데 버섯돌이는 안 봐줄 텐데? 아 얘 다 커서 내가 막 때려도 되니까 아 막 때려도 된다? 너 긴장해야겠다 긴장해야겠다 아 자 이제 내가 찍어줄게 아 자 와 세기의 대결 엄마와 버섯돌이 자 홈 코너 버섯돌이 자 악마 코너 엄마 준비됐나요? 이길 수 있어? 아... 솔직히 자신 없는데 아 솔직히 자신 없어? 아 솔직히 자신 없어 엄마는 자신감 넘치는 포즈인데 지금 자 라운드 1 스탑! 아니 잠깐만 이건 뽕칭 아니잖아 아니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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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러붙 맞았어 무지막지하게 공격하는데 엄마? 와 우리는 경기도 아니었어 원이야 지금이야 찬스야 터졌어 장갑이 터졌어 엄마 지금 아들 상대로 너무 격렬하게 하는 거 아니야? 재밌게 해야지 그래 그래 자 누가 이길까요? 박빙이에요? 밀기 가리치기 이거는 실제로 하는데? 안 되겠다 힘으로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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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엄마 빨리! 아니 어? 엄마! 어? 엄마! 버섯돌이 승! 어? 엄마 이겼다 야 네가 드디어 엄마를 이긴 날이 오는구나 자 승리한 소감은? 제가 이제 이 집안 체감입니다 근데 이거 엄마 내려봐봐 내려봐봐 아 우리 썸네일도 못 집었는데 지금 손이 저러댔어 응 자 소감은? 괜찮아 괜찮아? 내 아들 네가 이겨도 돼 어 자 이제 결승 어? 아니 오빠는 안 봐주잖아 원이랑 버섯돌이 원이랑 너 받으면 왜 그래? 원이야 오빠는 안 봐주잖아 그건 어쩔 수 없어 원이 선수 소감 하.. 안 통해서 걱정이에요 아 애교가 안 통해서 아니 애교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어 아무도 안 통하고 버섯돌이 소감 결승자 이길 자신 있나요? 이겨 오 그래 자 파이널 라운드 스타트! 오! 아니 주머니 풀려! 잠깐 너무 과격한데 야 잠깐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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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경기 저게 어 터지겠다 나도 풀렸다 아니 밀어 그냥 아 밀어 자자자 버섯돌이 승 이겼다 나 우승이잖아 이번 라운드 1승 원이 너 아 원이야 감정을 너무 많이 실은 거 아니니? 아 어떻게 알았지? 이게 터졌잖아 원이야 나중에 테이프 써 테이프 자 2라운드의 우승자는 바로 저입니다 와 그러면 현재 스코어가 엄마 1 버섯돌이 1 자 3라운드 자 3라운드는 받아치기 게임이야 받아치기 게임? 저기 공들 보이지? 어? 아 이 공 이 공? 어 저기 저기 어 여기 공 어 자 저 공들은 장전 작아진 거야 어 그럼 잘 받아 쳐내면 돼 오케이 알겠지? 아 공이 날라오면 이걸로 치면 된다는 거지 아 많이 쳐낸 사람이 이기는 건가? 어 많이 쳐낸 사람이 이기는 건가 동점이면 그럼 마지막 공이 더 멀리 간 사람이 이기는 거야 오 오케이 알겠지? 자 그럼 내가 전판 1등이었으니까 순서 내가 가져갈게 어 알았어 나의 순서대로 하자 아빠부터 나 먼저? 나, 엄마, 나, 언니 아 이게 나를 경계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가장 먼저 시키는 거잖아 아니 그냥 내가 나중에 하고 싶어 찍었지? 엄마 일단 찍어줘 그러면 알았어 자 간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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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이런 거는 가소롭지 우와 우와 잠깐 공 빠르게 오면 얼굴 맞는다? 오 오케이 안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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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좀 잘 던져 내가 땅볼이었지만 난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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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까지 하고 뭐야 뭐지? 아 뭐야 무슨 공이야 탁구공이야? 오케이 오케이 아 제가 이 정도예요 아 자 다음 다 던져 아니 볼이 라이징 볼이었어 오다가 공이 떨어져야 되는데 슈웅 이래 올라가더라 아니 그러면 그냥 그런 거 분명을 해 자 저는 4라운드까지 쳤습니다 자 다음 엄마 자 내 꺾여 땀이 좀 많이 찼을 거야 아 진짜 자 과연 엄마 몇 개 칠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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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깐만 아 아까도 그렇지만 글로버 또 터뜨릴 거야 아 나 잘 살차 쳤는데 원이야 거기 있으면 위험할 거 같은데 자 2라운드 뭐지? 왜 뒤로 가지? 엄마 왜 양손으로 쳐? 어 나 양손 파서 자 세 번째 아 이 공은 좀 짜증나더라 맞추기는 쉬워 아니 뭐지? 아니 좀 때리지 마세요 자 자 과연 오 하 하 하 자 간다 어 과연 어 어 오빠 여기 자 5라운드 여기 자 엄마 아빠 보다 나 자 다음은 누구죠? 포서토리 어 자 다음 포서토리 엄마 카메라 들어주세요 네 네 네 잠깐만 1라운드 먼저 실패하지 저는 변화구를 던지겠습니다 아니 아빠 제대로 던지 이상한데 하지마 자 1라운드 아 1라운드는 쉽지 아 이거 은근 감각이 좀 이상하네 자 자 2라운드 아니 손 잡지마 오 오 오 그거를 받아치네 자 3라운드 오 잠깐만 은근 이거 받기 힘들다 그치 내가 변화구를 넣고 있다니까 자 이번엔 포쿠볼 갑니다 어? 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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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쳤다 이걸 쳐 우와 아빠 제대로 던져 여기까지 와야 될 거 아니야 오 이거는 변화무쌍할 거야 제대로 던져 아빠 여기까지는 오게 해 알아서 거기까진 갈게 오 오 오 쳤어 쳤어 어 일단 쳤어 자 마지막 5라운드 변화구말고 직구로 던져 그냥 너도 아까 라이징볼이었어 아 그래? 공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갔다니까 오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이게 나야 아빠 여기야 여기 자 버섯돌이는 여기 수세미 버섯돌이는 수세미까지 왔어요 자 원희 아빠는 공 좋게 줄게 원희야 내가 던져줄게 난 그냥 직구로 던져 원희야 자 1라운드 살살해요 아빠 자 갑니다 자 2라운드 원희 자신있어? 아니 자 2라운드 갑니다 2라운드 테니스공이지 어 테니스공 오 오 오 오 오 저거 어렵던데 어 준비해야지 오 오 그래도 쳤네 쳤네 자 4라운드 자 갑니다 오 잠깐 내가 공을 너무 쉽게 줬나 어 아빠 좀 이번엔 변화구를 한번 던져볼까 변화구 딱밤 변화구 자 갑니다 마지막 5라운드 마지막 5라운드 마지막 5라운드 마지막 5라운드 오 오 미안해 아무튼 원희 1등 오 오 원희 제일 멀리 갔어 원희 1점 게임 종료 아니야? 아니지 1점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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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네 그리고 나는 3점 왜? 나는 투수했잖아 왜? 어 투수 3점 아니야 왜 아빠가 3점이야 왜 아빠가 3점이야 이번 격기는 원희가 이겼습니다 와 원희 예방치도 못하고 이겼다 아 잠깐만 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점 1점 1점이잖아 그치? 그럼 왕중왕전을 해야지 안그래? 왕중왕전 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설명할게 자 이번에는 배드민턴을 할거야 배드민턴? 어 아빠가 지금 볼티잖아 지금 아빠가 어차피 그냥 배제하고 뭐? 아빠랑 랠리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긴 그럼 나는 왜 배제를 해 아예? 아니 아빠는 그냥 그 뭐냐 자 아빠 배드민턴체로 쳐도 돼 알았어 아 나는 배드민턴체로 너희들한테 친다는 거지 근데 아빠가 못 치면 어떻게 돼? 자 지금 현재 스코어가 1대1대1이잖아 그치? 어? 나는 3점 아닌가? 아빠는 0점이고 자 그러면 왕중왕전 해야지 왕중왕? 어 1등 정해야지 오 그래 자 그러면 마지막 라운드 어 마지막 라운드는 배드민턴이야 배드민턴? 어 자 아빠가 지금 배드민턴 라켓을 두고 있지 어 자 아빠가 꼴찌니까 아빠랑 가장 랠리를 많이 주고받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알겠지? 간단하지 뭐 나는 뭐 점수 같은 거 없나? 아빠는 없어 없어? 일단 자동 꼴찌 어 아 그러면은 아빠는 그냥 1점 줄게 꼴찌는 하지 말라고 공도 꼴찌 하라고 아니 그럼 어차피 나는 꼴등이잖아 어 아 뭐냐? 너가 1등이었지? 자 그럼 네가 순서 정하고 어드밴티지 이런 거 정해 양손 어때 양손? 양손 어 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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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빠 체력 많을 때 그래야 많이 들어봤지 어 나 먼저 할게 라인손으로 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못 치면 어떻게 돼? 누적으로 하지 않겠죠? 아 누적으로 하고 배송 근데 치는 사람이 실패하면 그냥 끝 어 아 만약에 두 개 쳤데 내가 실패했다 그러면 두 개부터 시작이야? 어 근데 원희가 만약에 실수했다가 원희가 안 돼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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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랑 상관없는데 내가 왜 동의를 하고 있지? 자 갑니다 자 시작 오 오 우와 아 아빠 두 개 아니야? 두 개 셋 두 개 아 두 개 오케이 아니 내가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오히려 저게 더 잘하네 글로버가 우와 오 어 저거는 끝 아닌가? 어 끝 그러면 네 개 네 개 자 원희는 네 개 주고받았습니다 어 네 개 아빠는 잘했다 응 어 응 오케이 오케이 원희야 똑같이 해줘야 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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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 doin 봐 아 당연히 20개는 최소하지 20개? 아 나만 잘하면 20개야? 아 그래? 아단 못해 나도 나도 시작한다. 오 잠깐만! 아니 고기 너무 좋아. 너무 좋아서 당황했어. 한 개 했다. 어 잠깐만 이렇게 한 개씩만 눌려도 되겠네. 자 갑니다. 잠깐만 아빠 좀 빨리 받아봐. 아니 고기 너무 어려워. 랠리 하는 거야. 알았어 랠리 랠리. 약하게 줄게 약하게. 몇 개야? 여섯. 일곱. 자 맞아 맞아. 와 벌써 10점. 나 힘들어. 벌칙 같다 이거. 자 여덟 개. 여덟 개. 이건 좀 매매한데. 아니 땅바닥에 다 왔어. 자 열 개 했어. 아빠 좀 잘해봐. 잠깐만 이건 나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. 어떻게 알았어? 열둘. 열섫. 열셋. 열셋. 열섫. 열섫. 어 뭐지? 열곱. 열여덟. 힘들어. 우와. 힘들어. 우와. 19개. 19개. 아 숨은 거 못됐어. 아 잠깐만 나 너무 힘든데. 자 버섯돌이는 19개입니다. 우와. 자 이번에는. 나 우는 쉬워 이거. 아 그래? 유고수. 유고수 등장. 하. 죽을 거 같아요. 와. 이거 벌칙 같아 꼴등 했다고. 아빠. 벌칙 아니야. 몇 개 해줄 수 있어 엄마한테. 뭐? 100개. 100개 안돼. 100개 안돼. 100개. 1시간 차 볼까요? 뭐지? 배드민턴 하는 거 같아. 배드민턴 맞잖아. 뭐지? 아빠? 뭐하냐? 아빠? 힘들어서. 오. 오. 뭐지? 아 이건 미안해. 아 왜 길을 막고 그래. 미안해 미안해. 아 진짜 왜 그래. 하나. 둘. 오 이거. 셋. 오 이거. 네. 오. 네 개. 네 개. 이거 내 실수 아니다. 잠깐만. 오 이건 내 승리잖아. 오. 자. 뭐지? 공 좋았어. 좀 빨라서 그렇지. 어. 야 근데 신기하지 않니? 이걸로 배드민턴이 된다는 게? 난 좀 신기했어. 아니 잠깐만. 아빠랑 좀 놀게 좀 더 하자. 어? 뭐래? 아니야. 자 오늘은 왕손 챌린지를 해봤는데요. 오늘은 제가 왕주방전에서 승리했습니다. 예. 축하해. 아 이거 뭐야 이거. 엄마 다 터뜨렸어. 엄마 다 터뜨렸어. 우리 집 여자들이 다 터뜨렸어. 오늘 재밌었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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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려주세요. 안녕. 아빠 더 아파야지. 뭘 더 해. 배드민턴. 어. 나랑 하자. 아빠 글러브로 못 해놨지. 하자. 하자. 왜?